ㄷㄷ 천둥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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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라이터가 안올라오면 어디로 가야겠다. 글라이터가 안올라오면 어디로 가야겠다. 받았다. 오와. 아니... 다 올라와서 다 올라와서 머리 위에 내가 딱 이정도에서 내가 지금 일으켜지진 않고 앞으로 움직이지 않을 때 늘러도 돼 달려고 할 때 그냥 돌아서 다녀 으 으 아 으 으 으 아 굉장히 굉장히 여유있게 잘하네 이거 뭔데요? 어? 이거 제노 야 좋다 아카리카노 아니 테스트라는게 테스트 아카리카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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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아 좀 찍어봐 아 그러시구나. 많이 넘어져 봤는데. 내가 많이 찍었는데 보고. 대가리 많아. 그냥 나가보셔야 돼. 하나, 둘. 이렇게 양력이 왜 안 차지? 압이 없는데. 어. 압이 안 차네. 이상해. 나가려고 서 있는 거 아뇨? 어. 네, 맞다. 안 나가나? 한번 들어봐. 들어봐. 감사합니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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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땡겨 뒤로 더 가. 돌고 뛰어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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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더욱이 올 수도 있겠다, 비 나도 후방 연습을 운규처럼 하려고 지금 연습을 하려고 그러는데 스타일을 바꿔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되네 운규는 이렇게 끼고 하더라고 이거를 끼고 하니까 양손으로 컨트롤이 되는데 나는 이거 하면 안 돼 컨트롤이 안 돼 이렇게 옛날부터 이렇게 안 해가지고 근데 운규가 해놓고 보니까 되게 하고 싶어 하고 싶어 편해 보여 한번 해봤는데 이게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 이게 나는 meters 네네들 헤ıp 냄새 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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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